F-50 개발 확정 F-50 진짜 전투기로 탄생 KAI 단자기 공식화 선언 속보 전해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는 F-50의 추가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소식으로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F-50 개발 초기부터 검토했던 단자형 F-50, 즉 본격적인 경전투기인 단자형 F-50의 개발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단자형은 F-50으로 부르는데요 훈련기에서 시작된 F-50이 이제 더 이상 훈련기가 아닌 정식 전투기로 탈바꿈하는 매우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과거 단자형 개발은 일부 수입국에서도 요구가 있었으나 제한된 레이더 성능과 중거리 공대공 무장이 되지 않은 기존 F-50 블록10에서는 비싼 개발비를 들여서 단자형을 개발할 충분한 이유가 없었고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 수주로 드디어 블록20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하게 되어 팬텀 스트라이크 에이사레이더 탑재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무장이 확정됨으로써 드디어 본격적인 전투기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즉 단자형 전투기 F-50의 개발이 확정된 것입니다 개발 일정은 2024년에 시작해서 2028년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수출시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복자기 FA-50과 단자기 F-50을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공급해 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수출 증대의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2% 부족한 복자형 경전투기에서 이제 완전한 전투기 F-50이 탄생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단자형 F-50은 지상공격기 임무 수행은 물론 에이사레이더 탑재로 중단거리 공중전 능력도 부여받게 되므로 레이더 탐지 능력이 더 뛰어난 본격적인 하이미들급 일부 전투기를 제외한 모든 전투기와도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에이사레이더를 갖추지 못한 구형 전투기들은 F-50 전투기와 상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미그-29나 미그-35, F-5 심지어 에이사레이더가 장착이 안 된 구형 F-16도 이제는 본격 전투기인 F-50에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공중에서 F-50을 만나면 잽싸게 도망가야 합니다 물론 레이더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전투기는 F-50이 접근하는 줄도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블록-20의 단자형 F-50은 작지만 강력한 전투기입니다 이번 개량의 FA-50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F-404 엔진을 KF-21에 장착되는 F-414로 변경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아마도 같이 업그레이드 되지 싶습니다 만약 엔진까지 F-414로 업그레이드 된다면 늘어나는 추력과 전기 생산으로 부과되는 첨단 장비와 무장을 추가로 탑재 가능함으로 더욱 강력한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은 하이급의 F-22와 F-35가 있으나 대부분의 미들급 전투기들은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어려워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KF-21이 가장 강력한 대체 기종으로 부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전투기로 사용되고 있는 기체는 약 1천여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의 대체 기종으로 경쟁력 있는 기종이 없어서 FA-50과 새로 추가되는 F-50으로 완전 석권해보겠다는 카이의 준비 작업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미 해군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도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공군은 새로 추가 도입하는 F-35의 20대와 기존 40대 총 60대의 5세대 하이급 전투기와 KF-21 1, 2차 양산분 4.5세대 120대의 최신 기체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F-15K와 KF-16의 미들급 전투기의 교체 시기 도래 시에는 향후 KF-21 스텔스기와 F-50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항공전력의 유지와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운영유지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영공은 하이급 전투기 일부를 제외한 국산 전투기들이 지킬 것입니다 이는 자국산 전투기로 자국 영공을 지키는 전세계 몇 안 되는 강대국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차 자주포 등 지상무기 모두와 군함 잠수함과 항공모함의 수상전력 모두 그리고 전투기 헬기와 새로 개발이 시작된 수송기와 향후 있을 파생형 정찰기, 전자전기 등 모든 항공 자산을 국산화하는 전세계 4위 수준의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강대국으로 진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시고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도, 노사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세계는 지금 치열한 경제 전쟁 중입니다 미국도 탐내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배터리 기술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G7이든 G8이든 안 한다고 해도 억지로라도 모셔갈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